2024년 9월 22일 새벽 3시 21분입니다. SDX도 그냥 뒤로 빼버렸어요. 대한전선 HVDC 900억인데 엄청 크진 않지만 그래도 수주가 적은 것도 아니죠. HVDC 이거는 원래 제가 이런거 보면 또 뭔지 찾아보는데 안 찾아보았습니다. 한 주밖에 없어가지고 하이볼티지 뭐 이런거 아닐까 싶긴 한데 고압 뭐 그런거 싶긴 한데 뭐 이런거를 수주를 했다고 하고 CU 메디칼이 최대주주 변경 수반하는 주식 양도 양수도 체결을 했다고 하는데 640원 이거 좀 잠깐 좀 구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뭔가는 하고는 있었어서 약간 어느정도 수익은 볼 수 있겠다 싶은 느낌 제모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모를 좀 보고 정지 나올 것만 아니면 3자유증이기 때문에 정지 나올 건 아니겠죠. 그래서 좀 단기로 좀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우션에서 전에 그 저번주였나요. 한주 한 10일 정도 전에 그 사망을 했습니다. 그 이동 중에 그 위층에서 20미터인가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어 그런게 있었는데 그런거에 있어서 이게 안전 쪽에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어 좀 위험하죠. 조선 쪽이 좀 위험한 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여기 하나우션도 그렇고 현대쪽도 그렇고 지금 파업 부분 파업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KT가 현대차가 최대주주가 됐어요. 뭐 10% 미만인데 이렇게 됐더라고요. 연기금에서 팔면서 이렇게 됐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자율주행 때문에 산 것 같아요. 그게 아닌 이상은 이렇게 굳이 살 이유는 없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고 검은 사막이 10월 24일 이게 있고 그 다음 붉은 사막도 오픈을 해외에서는 좀 했죠. 그래서 좀 봤는데 아직 뭐 수정을 거치겠지만 생각보단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렵나봐요. 조작감이나 이런게 그런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CBOBT 오픈베타 테스트네요. 10월 24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살짝 반등은 나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호평이 나오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하나우션이 무탄소 추진 LNG 운반선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STX 그린 로지스가 상승폭 VI 떴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네 좀 많이 빠졌었으니까. 네 전에 제가 이제 정도에선 그래도 좀 봐도 되지 않을까 뭐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얘기 했었는데 맞아서 이렇게 좋은게 아니라 그냥 많이 빠져서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도 수주 컨테이너를 두척을 수주했다고 합니다. SM 쪽은 이제 그 김범수 의장이죠. 연장됐는데 10월인가 12월인가 뭐 그럴 거예요. 제가 자세히는 안 봐가지고 봤는데 좀 기억을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즈볼라 쪽에서 이스라엘 타격을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조금 되게 꽤 양아치스러운 짓을 많이 하고 있죠. 좀 삐삐 폭팔도 시키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나쁜 쪽은 뭐 이란이나 이런 것보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나쁘죠. 미국 등이 없고 양아치 짓은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미국에서 좀 했고요. 이제 두 번 더 한다고 하는데 0.25 0.25 두 번 더 한다고 얘기를 하고 일본과 중국은 동결을 했습니다. 일본은 올리면 또 미국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안 한 것 같고 어 중국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걸로 인해서 더 단기로 좀 올랐는데 어 전 좋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대선이 있어서 그 이슈 정도 그걸로 좀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정도 느낌일 것 같고 그 이후나 그 전에 바로 직전이나 좀 이게 타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금 많이 좀 가지고 계시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종목들은 그럴 때 더 탄력을 받거든요. 그런 거는 또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STX 보겠습니다. STX 여기는 뭐 볼 게 없었고요. STX 그린로지스가 VI 뜨면서 상승이 나와졌고 음 요 정도면 그래도 조금 뭐 괜찮은 가격 어 이라고 말씀은 드렸죠. 근데 크게 빠질 제가 여기 정확히 그걸 안 봤어요. 적정가를 안 봐가지고 그걸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은 아래 정도 그래서 좀 보는 게 그나마 단기로 수익보기 괜찮을 것 같고 어 증시가 밀려버린다면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대비해서 당장은 글쎄 투자 그냥 가지고 홀딩 그냥 하시다가 여유자금 좀 많이 빠졌을 때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현대 마린 엔진 19,000원대 좀 더 팔았어요. 원래 안 팔아도 되는데 이제 세컨 쪽만 좀 팔았고 그거는 또 다른 종목에 넣었습니다. 그쪽이 이제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이슈가 있어가지고 어 여기에서 호재가 나온다고 해도 거기에는 좀 못 미칠 거라서 그쪽을 좀 더 샀고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컨 쪽이 적진 않아요. 지금 금액 쪽으로 보면은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오르면 오를수록 좀 팔고요. 좀 빠지면 좋은 가격에 좀 다시 좀 들어가고 이렇게 반복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박스권 스윙으로 하기 되게 좋은 종목이니까 많이 빠질 때 쫄지 말고 사시고 올라가면 조금 좀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호재 나오면 그때 사도 늦진 않을 거예요. 빨리만 본다면 직장인들은 힘들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HMM HMM은 좀 올랐는데 왜 올랐는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이스라엘 이쪽 있죠. 이슈가 좀 있어서 근데 그 원유는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요즘 금값은 올라가는데 원유 쪽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 걸로 봐서 헤즈볼라죠. 헤즈볼라 맞을 거예요. 이스라엘 쪽은 전쟁을 하고 싶어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악의 축이 되고 있죠. 이스라엘 이런 이슈 때문에 좀 반응이 오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HMM 같은 경우는 투자를 좀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악성매물도 좀 나올 예정이고 그런 걸 봤을 때 좀 빠질 때 조금 글쎄요. 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더 많이 빠지면 사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 유니슨 헤리슨이 토론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으나 그래도 트럼프랑 동률이라는 그것도 나왔고 아직도 그 헤리슨이 이기는 쪽도 나와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헤리슨이 이긴다면 800원까지는 어쨌든 800원에서 1000원까지는 꾸역꾸역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당선되면 당선되고 나서 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삐등비등해서 그 전에 또 800원 정도는 또 이슈가 있으면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서 좀 빠지면 지금은 좀 사기는 썩 좋은 가격은 아니죠. 그때 좀 작업을 하셨다가 800원 1000원까지도 갈 것 같긴 한데 800,000원 그 부분까지는 당선이 된다면 네 그렇습니다. 뭐 그 외에 뉴스가 따로 나오지 않아가지고요.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대한전선 여기는 뭐 수주 900억 나왔고 미국 쪽이죠. 미국 쪽에 계속 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정리를 좀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부담없이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마이소 들어갈 타이밍 나오면 사고 아니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오히려 좀 될 수도 있어요. 친환경이나 이런 것도 전선이 쓸 테고 아마 트럼프가 되면 우크라이나가 끝날 테니까 그런 이슈로 보시면 이게 좀 좋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SM라이프는 살짝 오르긴 했으나 특별히 오른 게 없었고요. 김범수 의장 구속기간이 연장이 됐죠. 아마 12월? 올해 안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때 한번 툭 튀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아래에서 사시면 좋은데 경계 침체도 올 수 있으니까 많이 빠졌을 때 이 정도까지 다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길게 보시면서 그냥 홀딩 가만히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중간 튀면 정리 잘 하시고 펄어비스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고 제가 영상을 좀 봤어요. 여기 저쪽 봤는데 그림 하나 나왔을 때에 비해서는 영상 플레이가 봤는데 괜찮았어요. 괜찮았고 약간 좀 조작이 어렵다는 얘기도 좀 있고 뭐 그런데 뭐 그래픽 좋고 내용만 좀 좀 잘 만들어준다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있고 오픈베타 테스트 검은사막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월달 중에 한번 튀긴 좋을 것 같아서 빠질 때 좀 툭 내려올 때 조금씩 사놓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GS리테일 여기는 뭐 크게 움직이는 것도 없어요. 근데 뭐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적당한 수준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키스트 여기는 마찬가지로 김범수장이 구독기간 연장됐기 때문에 좀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윙이푸드 여기는 제가 1900원 후반 2000원? 2005원 정도 해가지고 좀 더 샀어요. 이거는 VI 터질 때 매도할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사가지고 다른 걸 더 팔아가지고 이걸 샀는데 수익을 보면 네 이제 좀 팔고 어쨌든 윗고리는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결정되기 전에 그때 어느 정도 팔고 수익을 좀 내고 다시 사서 들고 갈 것 같습니다. 공시가 보통 나오기 전에 움직이는 애니까 2시 반 3시 반 내려가면 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D-Day 쯤에 다음주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음주에 공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보시면 돼요. 공시가 나오고 나면 많이 안 파셔도 될 것 같고 공시가 안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튀면 조금은 정리했다가 다시 사는 방식으로 지금 갈 볼 예정입니다. 지금 많이 사가지고 더는 안 사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는 연말까지 보셔야 되니까 대기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면 그래도 조금은 사볼만 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려 신용정보 여기 생각보다 안 오르고 있지만 연체율 같은 것도 늘고 PF EEC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약간 내리고는 있는데 그게 과연 이게 잘 될까 이제서야 좀 부동산 잡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안 하다가 정부에서 그래서 약간 꼬일 확률이 좀 높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네오위즈 여기는 뭐 볼 게 없고요.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아직은 뭐 그리고 여기 두 개는 뭐 크게 볼 거 없죠. 네 여기는 가끔씩 한번 틀어주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정리했다가 다시 샀다가 ESS 터질 때까지 테슬라에서 먼저 아마 선도할 것 같으니까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엘 패션 여기랑 여기는 좀 더 사고 싶었지만 지금 지금은 다른 걸 작업해야 돼서 10월달 중에는 조금 더 살 것 같아요. 조금 더 살가지고 예전에 조금 일부 판 것도 있어가지고 그 내구는 겸사 겸사해가지고 가격 좀 더 오르더라도 튀어버리면 어쩔 수 없는데 뭐 이 정도면 조금 살 수도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작업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셀료메드 지금 빠졌는데 그냥 냅두고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뭐 STO나 이런 거 가끔씩 튈 때마다 이거는 모았다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YG는 2&1 좀 있으면 다음달이죠. 공연 있으니까 그때는 조금 튀지 않을까 그리고 블랙핑크도 공연 예정을 할 것 같아서 공연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봤을 때는 요정도면 뭐 나쁘진 않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빠질 수도 있는데 당장보다는 좀 어 급락장에 사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덱스턴 간간이 좀 올라주고 있고요. 네. 가스공사가 트는데 이게 대왕고래 이슈로 잠깐 튄 거고 CU 메디컬은 최대주주 변경을 위한 수반환 주식 양수도 계약 있습니다. 요거 잘 보면 그래도 한 번은 튈 때 수익 내기 좋을 것 같은 어 그렇네요. 재물을 한 번 보고 좀 작업을 할지 고민할 것 같습니다. 10월 달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어 아이즈 베이전이 왠지 모르겠는데 한 번 튀었고요. 어 그리고 어 에머리지는 중간중간 툭툭툭툭 왔다갔다 좀 변동폭이 꽤 큽니다. 그리고 JYP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좀 길게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환율을 확 올라가 버린다거나 이럴 때 음 수해가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여기보다 여기가 좀 알짜긴 하거든요. 여기보다는 근데 하이브가 조금 더 메리트는 있어 보여요. 그리고 어 다른 건 뭐 특별히 볼 거 없고 조선 쪽은 좀씩 반등 나왔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